아 너무 차갑다 아우 붙였어 한 번만 더 있나 Anyway 떠나고파 Anyway 뭐 방법이 없어 이 방이 내 전부 그만 뭐해 빙대기가 짱구 인데요 짱구 뒷모습도 너무 귀여워 더 아련하게 뛰네 맑은 바닷물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요 바다에 오고 싶었는데 날씨도 많이 춥진 거 안가서 매우 훌륭합니다 금방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